안녕하세요 치즈달입니다. 전부터 크고 드라마틱한 장미를 수놓아 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시도해 봤어요. 완성하니 베르사유의 장미가 생각나더라구요. 아름다운 장미는 영원한 테마인 것 같아요. 우리 같이 작업해 봐요. 사랑하니 베르사유의 장미가 생각나더라구요. 사랑하니 베르사유의 장미가 생각나더라구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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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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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완성하고 왔어요. 예쁘죠?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려요. 새 작품으로 다시 올게요. 안녕!